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공급 기준 가격을 지난주 리터당 8원 내린 데 이어 이번 주에는 29원에서 34원 인하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인하폭이 커진 데다가 이번 주에는 월말 가격이라고 해서 공급 기준가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주유소 휘발유 값도 계속 내릴 전망입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 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리터당 29원 내린 1,559원, GS칼텍스는 34원 내린 1,544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경유값은 SK에너지가 25원 내린 1,348원, 등유는 23원 내린 81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GS칼텍스는 27원 내린 1,345원, 등유는 24원 내린 814원으로 발표했습니다.